341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허가기준 실수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실수요 목적이 맞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복지 편의시설, 시군구가 확인한 시설 설치 그다음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이런 사람들이 허가구에 관해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이런 거 경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허가 내주고 자기의 관악우역 안에서는 허가 다 내주며 관악우역 밖으로 갈 땐 30km 이내 협의양도 수용, 대체농지 취득은 80km 이내 3년 이내 종전 토지 이하로 허가 내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4번 4번, 5번, 6번을 묶어보세요. 3개 묶어보시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밑줄 친 거 위주로 볼게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허가 내야 돼? 안 내야 돼? 해줘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죠. 사업 시행만 기억하세요. 사업 시행. 5번은 제가 읽어볼 텐데 허가를 내주고 싶으면 언제든지 허가라고 외쳐주세요.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벌써 허가 내주겠죠? 그리고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려면 허가 땅이 내주겠지. 자, 다음 6번은 뭐냐면 본인이 거주하는 시, 도, 시, 군 또는 인접한 시, 군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예요. 그 자가 자기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서 또는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땅을 사겠다. 허가 내준다는 거죠. 4번, 6번, 6번은 전부 다 사업 시행이라는 공통점이 있네. 사업 시행. 자, 7번은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허가 내주긴다, 안 내줘요. 내주죠. 일상생활, 경제활동, 허가 내주죠. 구체적으로 박스 안에 3개 더 있는데 기여가 뭐냐면 농지 외의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농지가 있었잖아, 왼쪽 페이지는. 농지, 여기는 농지 외의 토지인데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수용됐어. 그런데 그 대체 토지를 또 취득합니다. 이건 농지가 아니라 대체 토지. 대체 토지라는 이것도 몇 년 이내, 3년 이내 어디에서 그 허가구역에서 대체 토지 취득은 종전인 토지와 이하로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몇 킬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허가구역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허가구역 벗어나면 안 되고 그 허가구역 안에서만 내준다는 말이지 거리 제한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농지, 대체 농지, 쌀 한 가방 80km, 80km로 제한하지만 여기는 거리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허가구역 안에서만 됩니다. 그런데 그 허가구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몇 킬로 이렇게 시험을 줄 수는 없어요. 줄 수는 없고 신경 안 써도 돼요. 실무지침에는 인접한 시군까지다라고 적혀 있어요. 인접한 시군이라고. 자, 니은은 뭐냐면 여기는 허가구역인데 다른 법에 의해서 이용개발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인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개발 제한구역이거나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이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해도 내가 이용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면 허가 내준다. 그대로 두겠다는 거죠. 그대로 둘게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꿈을 꾼 거죠. 꿈을.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따 살아. 다음 달에 풀린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 저번에 서울 경기에서 서울 경기권에서 서울 경기 법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제됐잖아요. 그럴 줄 알았나? 그럼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되기 직전에 땅 산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본 거잖아요. 자, D급번. D급번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한다면 허가 내주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실수요성에 쭉쭉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양가로 2번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두 가지가 아니어야 허가 나온다는 건데 읽고만 지내면 돼요. 이 사람의 토지 이용 목적이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더라. 허가해서는 안 된다. 2번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저는 면적의 적정성 이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취득 예정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허가 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씌워서 멋지게 살아볼게요. 그랬는데 무려 10만 제곱미터를 사겠답니다. 말이 됩니까? 마당이 9만 9천 8백 제곱미터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버스 타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게 허가해서는 안 된다. 면적도 고려 대상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주의 가격은 허가 기준이 아닙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취득 예정 가격이 공시디가에 비해 현재의 고액인 경우 허가해서는 안 된다. 틀린다.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게 없다고요.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산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비싸게 사면 이게 그 투기냐. 그건 아니잖아. 비싸게 사면 비싸게 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거지. 그게 뭔 투기입니까? 가격은 상관 안 한다. 실수요성 토지용 목적의 적합성 면적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렇게 힘들게 뭘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힘들게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토지를 취득했어요. 토지를 취득했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뭐 할 의무가 있다고요.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 이용의무 그러니까 이제 허가받는 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허가받은 이유가 문제인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해라. 이용 안 하면 너에게 제지를 줄 거야.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시작하죠. 토지용의무 기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예외가 있어요. 있다가 예외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최대 5년간에서 이용하라 이거죠. 그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의 이용의무 기간이 적혀 있어요. 2년짜리와 4년짜리와 5년짜리가 있어요. 3년은 아예 없으니까 시간에 3년 나온 무조건 액세인 거예요. 1번 그냥 좋은 것들은 다 2년인데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받았다. 2년 주택은 2년입니다. 우리 1가구 1주택 2년 부유하면 양도세 비거세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2년 복지의 편의시설을 허가받았다. 2년 좋은 거 좋은 거잖아. 농업도 2년 축산업 임업 전부 다 2년 대체 토지 있죠. 아까 농지 외의 토지 협의 양도 수용 대체 토지 취득 이것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산 거니까 2년 여기까지 2년이에요. 2년짜리 외워볼까요? 일단 주택 복지 편익 주택 복지 편익은 편하게 집에 있으니까 좋니 2년? 이렇게 외우세요. 주택 복지 편익은 2년 농업 축산업 임업 이건 다 2년 농지 2년 해봐요. 농지 2년 해보세요. 농지 2년 농지 2년 그다음에 대체 토지 대체 2년 해보세요. 대체 2년 됐어요. 그다음에 6번 아까 우리 뭐 사업 시행 뭐 사업 시행 또 사업 시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허가받으면 4년 팔음 딱 좋아 사업이니까 4년 사업은 다 4년입니다. 그다음에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5년 얘가 제일 기네요. 5년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 밖에는 5년인데 그 밖까지는 뭐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돼요. 밑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토지 이용 의무 예외 이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는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전부 면제될 수도 있고요. 일부가 면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1번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 텐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올 것으로 봐요.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국토의 계민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 지역 등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었대. 그래서 그에 따른 행위 제안을 받게 되어서 당초 목적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3번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허가 기준에 맞게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다. 그런데 허가 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용 목적을 추후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군요. 변경하면 4년짜리가 2년짜리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5년짜리가 2년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허가 관청에 중요한 건 허가 관청에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허가 관청에 승인이 있어야 되는구나. 알겠어. 4번 지나가고요. 5번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 이민 가네요. 어쩔 수 없잖아요. 병역법에 따라 복무 군대 가는군요. 이걸 이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땅 사 아들 명의로 땅을 산 다음에 허가를 받아 이용 목적 잘 맞게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군대 보내. 바로 군대 보내. 이용오버가 면제됩니다. 땅 팔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용오버 기간 동안 최대 최대 5년 동안은 땅을 팔 수가 없거든요. 이용오버 기간 동안 못 팔아요. 팔을 팔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 아들 딸 딸도 가능하지. 여군 있잖아. 여군 여군 보내시면 되죠.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자연재해 자연재해라는 거죠. 자연재로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이 그 다음으로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음에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 임대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생도 있고 2종 근생도 있는데 이 건축물을 취득해 이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거예요. 토지거리 허가를. 그러면 그 건축물을 이용해야 되잖아. 그렇지. 건축물의 전부를 내가 이용해야 되는 거지. 원래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내가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건축물을 전부 이용하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그냥 일반 단도주택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단도주택 2층도 임대는 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 다중주택과 공고란 제외하니까 다가구도 있잖아. 다가구. 다가구를 10가구 내가 어떻게 다 이용해. 말이 되겠지.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중주택이라는 건 고시원이거든요. 고시원 같은 건 처음부터 내가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건물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공간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숙소. 내가 처음부터 이 건축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토지거리 허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상식적으로 빼고 그것이 포함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단도주택이나 다가구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해서 이용하는 자가 뭘 허용한다? 일부 임대 허용하는 전부는 아니야. 일부 임대 허용하고 그 일부 임대하는 부분은 내가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기숙사는 당연히 빼야지. 공동주택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요. 이런 것도 일부 임대 허용한다. 이거죠. 1종 근생 2종 근생 상가 건물 내가 취득해서 어떻게 다 이용하냐고 일부 임대는 허용한다. 일부 임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네. 공장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가 공장 일부도 임대 허용한다. 그래서 9번과 10번은 묶어보시고 다음 건축물은 일부 임대를 허용한다. 이런 예외 사이가 없는 한 최대 몇 년 5년 범위 안에서 이용해라 그랬어. 방금 정말 이용하는지를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밑에 토지 이용의 조사 국토부령에 따라 조사해야 된다. 매년 1회 이상 개발 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실제 자기 거주 주택용지로 이용하고 있는지 자기 거주하고 있는지 와서 확인한다는 거죠. 서로 약속 약속 시간 잡아가지고 방문해. 방문해서 정말로 이용하는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 다 보고 한겨울인데 세상에 가스를 한 번도 안 뗐다. 말이 되냐 이거지. 스톤불이 얼었어. 세상에. 뭐 이러고 그럼 이제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농업 경영 농사 지을 거 아니야. 풀만 자르고 있어. 한여름인데 이런 거 이제 걸리는 거죠. 자 그럼 저 밑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자 이 기간 동안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더라. 그럼 이행강제금을 때린다는 얘기인데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행명령을 먼저 해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풀만 자르고 있더라.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세요. 라고 명령을 먼저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용 의무 이행명령을 한다. 시장 군수거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석 달 준다 이거지. 석 달 줄 테니까 심으세요. 이렇게 다음 동그라미 3번 다만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으면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허가구역의 농지예요. 허가구역의 농지면 토지거리 허가 규정도 적용되고 농지법도 적용되는 거잖아. 그러면 농지법에 위반해서 이미 이행강제금을 받았다. 그럼 굳이 여긴 또 이행강제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농지법도 1년에 한 번이에요. 여기도 1년에 한 번이나 나와요. 처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았구나. 이거 묻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명령 몇 달? 석 달. 석 달 안에 심어 이렇게 외워요. 석 달 안에 심어라. 이행 안 했다. 뭘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거죠.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하는데 그래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말합니다. 박스 밑에 먼저 보실까요? 토지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발표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기준 금액은 뭐다? 아 실거래가구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한다고. 그런데 아까 여기 매수 청구의 경우에는 어떤 가격이었어? 공시가. 여기는 실거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는 정말 너무해. 우릴 때릴 땐 실거래가. 지들이 살 땐 공시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국가는 정말 너무해. 우릴 때릴 땐 실거래가. 지들 살 땐 공시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하는데 박스 가볼게요.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억은 당초 목적들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방치. 아예 방치했으면 제일 나쁜 거잖아. 10 10 때린다 이거죠. 그 다음 니은은 직접 이용하라고 임대했다. 그럼 이거 이용을 했네. 이용을 했는데 남이 이용했고만 그럼 이거 위반한 거죠. 아까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그래서 7 7 세 번째는 시군구청장의 승인 얻지 않고 이용 목적을 변경. 아까 좀 전에 이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에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승인 없이 변경 이용했다. 변경 이용하면 5 내가 이용을 했잖아. 다르게 이용했으니까 5 때리는 거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방치 10 임대 7 변경 5 자 시작 방치 10 임대 7 변경 5 이렇게 외워요. 사람 이름이야. 방치 10이 임대 7이 변경 5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애는 방치 10이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누굴 좋아해요? 임대 7이 아 경호 좋아요. 뭘 누굴 좋아해도 돼요. 자 니은은 이 세 가지 외에 기타 기타는 7 기타 7에 아까 방치 10이하고 임대 7이랑 변경 5는 그 셋이 기타 트리오예요. 기타 트리오 기타 7에 자 이렇게 외웠어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다고 2번 했고 3번 3, 4번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3번 한번 읽어드릴게요. 허가관청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하겠다는 걸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부과하기 전에 아까 석 달 기간 주자 이행명령 하잖아요. 그런 얘기고 4번은 참고하시고 자 부과 횟수 시장군수고창장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 언제가 기준이에요?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이에요. 최초 이행명령 아까 석 달 동안 이행해라 이행명령 이날 기준으로 해서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번 1년에 1회씩 2회가 아니에요. 1회가 아니에요. 2회가 아니에요. 2번이 아니에요. 1번. 1년에 1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속 1년에 한 번씩 때리겠다는 거지. 다만 2번 시장군수고창장은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 부과할 수 없다. 이용의무기간 동안만 2년짜리는 2번 최대 4년짜리는 최대 4번 5년짜리 3번 이런 말이겠죠. 3번 3번은 뭐 28일 때 출제된 건데 시장군수고창장은 이행명령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어. 명령을 이행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가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죠. 다만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그걸 징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X로 그 말은 내가 이행명령을 내렸어. 시군구가 석 달이네 이행해. 석 달이네 이행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했지. 부과했더니 이용한 거지. 이행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한 거잖아. 그러니까 징수해야죠. 강제징수는 참고하시고 이의제기 갑니다. 이의제기는 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불법하느면 시군구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어요. 시군구에게 이의제기는 부과처분 거짜받고 30일 안에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긴 또 왜 30일이야 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 이의제기는 부과처분 거짜받고 30일 안에 해라 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이의신청 매수청구는 다 몇 개월? 1개월이었어요. 1개월. 그런데 이의제기는 또 30일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의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과태료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 있는 과태료는 이의제기가 다 30일이에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30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의제기는 30일인데 이의행강제금 이의제기 이렇게 외우세요. 재기 재기의 30개 찰래 우리 재기는 한 30개는 좀 차야 재기 좀 찬다 할 수 있잖아. 재기의 30개 찰래 여긴 재기잖아. 여긴 이의신청 매수청구 청자 들어가면 1개월 이의신청 매수청구를 1개월이고 재기 30개 찰래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면 되잖아. 까짓가 다음 페이지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봐냐냐면 이 허가받은 이유 과정을 다 배운 거야. 허가 절차는 다 끝난 거야. 다 끝났어. 다 끝났어. 허가 절차는. 다음 페이지는 3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등 허가 의제와 허가 적용 배제 왼쪽은 허가 의제니까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런 거 오른쪽 페이지는 허가 안 받는 거 이쪽을 정리합니다. 왼쪽에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 계약 거기 밑으로 쳐보세요. 한쪽 또는 양쪽이 한쪽일 수도 있고 양쪽이 닿을 수도 있어.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토지, 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우리 오총사예요. 오총사 국가, 지자체, 토지, 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오총사입니다. 한쪽이나 양쪽이 오총사예요. 이럴 경우는 그 기관장이 그 기관장이 시공구와 협의하면 되고 협의된 때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허가를 안 받는 게 아니고 허가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만 뭐 오총사인데 허가 신청서 굳이 될 필요 있냐 그냥 시공구랑 협의해라. 협의되면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밑에 참고하시고 오른쪽에 국유지산 취득 처분 첫 줄 끝에부터 갑니다. 국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 이만큼 국유재산을 취득대로 처분하는데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처분한 후에 허가 관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로 하면 된대. 통보만 하면 시공구랑 협의된 걸로 본다. 그러니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거죠. 국유재산 취득 처분은 그냥 통보 무조건 통보입니다. 기관 통보 기관에 통보하면 시공구랑 협의된 걸로 본다. 허가 받은 걸로 본다.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두 개 본 거고 지금부터는 허가 아예 안 받는 건데 어디를 밑줄 쓰냐면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 거래 계약에 허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허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만큼 허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허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허가를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표현의 시험이 나오니까 읽어두세요. 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들 좀 체크되어 있는데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딱 느낌이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를 받는 건 뭐냐고요? 허가 받는 건 이미 아까 했어요. 소유권, 지상권, 유상으로, 예약으로 매매, 교환, 허가 5, 5 지상권 설정기약, 지상권 이전기약, 유상으로 5, 5 이렇게 풀면 돼. 가등기 5, 5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까 증여, X, 상속도 X 그랬잖아.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 다 X로 풀었잖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허가 안 받는 거고 지금부터 나오는 허가 받는 거예요. 사실 허가 받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허가 받는 거고 이건 안 받는 건데 일단 눈에 뇌켜두자는 거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몇 개 있으니까. 1번, 2번. 우리 공치법 들어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대행, 취득기 보상에 원하는 법률에 따라서 토지수용. 이건 잘 알아야 돼. 토지수용. 또 토지협의취득 사용 한 매. 일단 토지수용 잘 기억하. 공치법에 따른 토지수용, 협의취득 사용 한 매. 역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무상이 아니잖아요. 무상이 아닌데도 허가를 받지 않아요. 경매는 허가받지 않는 게 매우 잘 나옵니다. 다음에 4번은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되는데 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이 의뢰되어서 공매되는 것이 있어요. 부동산 공매. 3번 이상 공매했으나 유찰됐을 때 4번째부터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깊은 내용까지 몰라도 돼. 그냥 자산관리공사 공매 3번 이상 유찰. 다시 자산관리공사 공매 3번 이상 유찰은 허가 X. 자 5번은 외국인 등이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의 허가를 받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이면서 뭐예요 또? 또 허가구역이에요. 겹친다 이거죠. 겹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외국인 쪽, 외국인 등의 취득허가가 있고 여기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자 이거는 2장, 이건 3장이에요. 우리 저번에 2장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이 허가구역과 겹친다면 3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걸 받은 경우에는 이쪽의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길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외국인 등의 취득허가를 받아왔다면 이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어. 뭐 고민할 게 없네.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 헷갈리는 건데 헷갈리는 건데 뭐 문제 풀 때 이쪽 허가든 이쪽 허가든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 하나 안 받는다고 문제 풀면 되겠네. 무조건. 자 외국인 등은 2장 허가든 3장 하든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 허가든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5번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앞으로의 RP다 배치했어요. 자 6번, 7번 묶어보시고 6번, 7번 자 국유 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을 처분한다. 공유 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을 처분한다. 일반 경쟁 입찰이 공매 처분한다는 얘기거든. 국공유 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을 처분할 때 허가받지 않는다. 8번에서 8번부터 14번까지 묶으면 되는데 14번이 뒤에 가있네. 하필이면 뒤로 가있네. 8번에서 14번은 이거예요. 주, 시, 건, 택, 도, 음, 산, 빈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자만 빠져있어요. 공자만. 일부러 제가 그 순서대로 배치했어요. 일부러. 자 주, 시, 건, 택, 도, 음, 산, 빈집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없는 건 안 나올 테니까요. 나오면 뭐 X를 풀면 되고 평소에 풀 때 평소에 외울 때 이렇게 해요. 주, 시, 건, 택, 도, 음, 산, 빈집 이건 허가 X 하시면 돼. 이건 전부 다 전부 다 공급하고 분양하는 것들이잖아. 법들이.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대지 공급하고 주택을 공급하고 9번도 정비법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또 사업 시행 계획 분양하고 매각하고 건축물 분양법에 따라 분양하고 택지발 촉진법에 따라 공급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또 공급하고 산업 잇짐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 끝에 분양하고 다음 페이지 빈집 및 소규모 재택정비법에 따라서 분양하고 다 이런 거 돼요. 전부 다 주, 시, 건, 택, 도, 음, 산, 빈집 이거에 따라서 공급하고 분양하면 전부 다 X로 분양합니다. 그 다음에 15, 16을 붙고 오시죠. 15, 16 15, 16은 농어촌 정비법이라고 뜨면 허가 X로 푸세요. 다시 뭐라고요? 농어촌 정비법이라고 뜨면 허가 X로 문제 풀어주신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저 끝에 농지 등의 교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공법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지 교환 허가 X입니다. 허가 X는 17번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강제 집행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겠냐고 그 다음에 토지를 물납한 데잖아요. 허가를 받겠냐고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 제가 거의 시험에 불가능한 거는 밑에다 놓는 거예요. 19번부터는 그냥 안 보도록 하겠어요.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설마 설마 저 밑에 인허가 의제 갑니다. 그쪽은 되게 중요합니다. 농지에 대해 허가구역의 농지인데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 허가구역은 실수요성을 다지잖아요. 그래서 허가 내줬으면 굳이 농지증은 또 받을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허가 신청할 때 농지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냈잖아요.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본다. 또 그러면 2번 패스 처음에 그때 거민 허가증 받으면 거민도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은 형식적 심사잖아요. 우리 교환계약 같은 건 거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주의할 점이 있어. 원은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 실거래 거 신고는 별개예요. 우리 지금 토지 거래 허가를 쭉 배우시면 실거래 거 금지형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건 별개 내용이잖아요. 지금 거래 신고는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선매까지 왔습니다. 선매까지 선매는 자 아까 전 시간에 전 시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같이 해버립시다. 안 했으니까 이거는 자 시공군은 허가 신청을 받았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동지에 선매 통지 해준다. 선매 통지하면 협의해야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선매자 정해서 알려주고 선매 협의가 안 되면 시공군은 다시 허가 또는 불허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선매를 지금 이쪽을 별도로 배우는 단언이에요. 선매를 자 밑에 의의는 참고하시고 밑에 절차 갑니다. 선매 대상 읽어볼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네. 그런데 다음 두 가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또 오총 사람한테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그 토지를 매수를 원한다는 거야. 원하면 이들 중에서 선매자를 정해서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토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익사업용 토지다. 공익사업용 토지 두 번째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었던 토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용 후보 기간이 다 끝나면 팔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토지를 팔러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꼭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만 선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가만히 있는데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용 토지인데 가서 거기 선매할게 우리가. 안 된다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있어. 아이 자식 이용도 안 하고 선매! 이게 아니고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던 토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있어야만 선매 대상이 된다고요. 여기로 문제를 해볼게요. 공익사업용 토지는 허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틀려요. 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안이한 토지. 협의 매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선매 절차가 합시다. 선매 절차는 선매 절차는요. 선매 절차는요. 일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시작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금 뭘 받았어요? 허가 신청을 받았죠. 허가 신청을 받으면 무슨 기간? 민원 처리 기간 안에 당신 땅은 선매 대상입니다. 라고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죠. 그래서 선매 대상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 받은 토지가 선매 여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오는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건 아까 읽었던 문장을 여기다 다시 넣어놓은 거예요. 절차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 안에 당신 땅은 뭐 대상이야? 선매 대상입니다. 라고 통지해 줬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자 선매자를 정해서 통지를 해준다. 연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2번 중요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다음 줄 선매 대상 토지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지금 신청 받고 얼마 이내? 1개월 신청 받고 1개월 이내 누굴 정하여 선매자를 정하여 토지사회자에게 알려야 한다. 좋아. 다음 페이지 이제 누가 할 일을 지금부터 누가 할 일 그렇죠. 선매자가 할 일 선매자가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5일이 한 번 나올 거고 또 1개월이 한 번 나올 거고 또 1개월이 한 번 나와요. 선매자 관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선매협의 개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 받고 얼마 이내? 15일 안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선매를 토지사회에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해야 한다. 15일 안에 선매협의의를 개시하라 이거죠. 토지수의자 만나가지고 15일 안에 협의를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15일 안에 시작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어서 4번 선매자로 선매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선매협의를 완료해라. 끝내라 이거죠. 선매협의를 해야 한다. 15일 끝내라. 1개월 다시 선매협의를 해야 된다. 15일 끝내라. 1개월 됩니다. 이어서 5번 선매자는 통지받고 얼마 이내? 또 1개월 이내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라. 1개월 이내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라. 선매협의 조서가 뭐냐면 협의가 어떻게 됐냐고 잘 됐냐고 잘 안됐냐고 그 결과를 알리라는 얘기야. 시군구한테 알리라는 얘기죠. 밑에 선매협의 조서는 참고하시면 되고 6번 시군구청장은 선매협의 조서를 받았지. 받았는데 협의가 됐어. 끝난 거잖아. 끝난 건데 협의가 안됐대. 어떻게 됐냐. 6번 협의가 불성립. 시군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치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불 결정에 통보해라. 이때는 협의가 안됐어. 협의가 안되면 이때는 미친 듯이야. 지치없이 지치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라. 무조건 허가 아니야. 무조건 불허가야 된다면 다 틀려요. 허가 또는 불허가야. 여기 또 어디? 지치없이 15일이 아니야. 미친 듯이야. 그래서 이 처리기간은 15일이잖아요. 15일이 이렇게 외워요. 15 1 15 1 1 미친 듯이 다시 15 1 15 1 1 미친 듯이 아따 우리 공부하기 힘드네. 그러네요. 시공구 상상하세요. 시공구가 할 일은 15일하고 1월 처리기간 안에 선배들한테 알려줘. 한 달 이내 선배자 정해서 알려줘. 선배자는 할 일이 15일 안에 시작해야 돼. 한 달 이내 끝내야 돼. 한 달 이내 제출해야 돼. 안 됐어. 지치없이 허가 불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그림에 다 해드렸죠. 그림에 해드렸고. 이때 선배 가격합니다. 선배 가격은 선배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감정가래 또 여기는. 감정가래 자 그러면 오늘 총 정리해보면 총 정리해보면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이으신청 아니지 이으신청 말고 매수청구 죄송해요. 매수청구 매수청구는 이으신청 매수청구는 1개월 시공구 매수청구는 어떤 가격 기준이었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우리를 때릴 땐 뭘로 때렸지? 실거래가 실거래가 뭐 아까 법회에는 취득가액이라는 표현도 있었지. 취득가액 그 다음에 선배 선배할 때의 가격은 뭐랬어? 감정가격 충분히 이해는 된다는 걸 보여드리죠. 일단 우리를 때릴 땐 실거래가 지들이 살 땐 공시리까 사주세요 이러니까 후려치는 거지 공시리까로 사주세요 그러니까 뭐? 후려쳐 공시리가 후려쳐 근데 선배는 뭐냐면 자 우리 매수청구는요 매수청구는 불허가 받아가지고 사주세요 이거잖아 사주세요 그러니까 확 후려치는 거죠. 근데 선배라는 건 협의가 안되면 나는 B한테 팔 수 있는 거잖아 나는 A는 분명히 B한테 팔 수 있는 상황인데 상황인데 굳이 자네가 얘네들이 먼저 사겠대잖아 그럼 이쪽에서 사겠다는데 공시리까 부르면 팔겠어? 말이 돼 그게? 제가 바보예요 그럼 공시리까보다는 좀 더 써야지 근데 실거래가 실거래가를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감정가 나 오는 거죠 감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 사주세요 후려쳐 우리 때릴 땐 실거래가 때릴 땐 선매는 아니 난 선매 안되면 팔 수 있는데 좀 더 써야지 감정가 선정이 선정이 매시 매공해도 되고 매공선정 매공선정 매시해도 되고 매공선정해도 되고 알아서 그냥 하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해도 되고 이어지는 말에 허가 신청서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 적힌 가격을 살 수도 있다는 끝까지 꼼꼼 마음을 보입니다 자 350일 갑니다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저 밑에 제재처분 가죠 자 벌칙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우리 허가 쪽은 증역벌금 가는 거 알잖아요 2년 이하 증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실이 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이면 상당히 센 거죠 예를 들어 공실이 가가 10억이다 그럼 3억 아닙니까 3억 아무튼 2년에 30% 하시면 돼 어차피 공실이 가할 때 되니까 공실이 가 2년에 30% 3년이 아니에요 2년에 30% 외국인은 아까 전전시간에 했죠 외국인은 털털 외국인은 털털 2년에 2년이 2000이었잖아요 외국인은 영어로 털털 허가는 2년에 30% 2년 30% 징역벌금이다 자 뒤로 갑니다 제재처분 제재처분은 뭐냐 이건데 시장군수구청 아니 국토부장관도 나오네 이제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아래 3가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요 3가지 할 수 있어요 첫번째 동그라미 치세요 허가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3가지 다시 허가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3가지를 명할 수 있대요 뭘 했길래 자 1,2,3번 1번은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한 자 변경 계약을 한 자 2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번은 부정한 방법을 허가받은 자 우리 1번하고 3번은요 지금 법조문 순서를 써서 그런데 이왕이면 바꿨을 거 그랬네 1번하고 3번은 아까 2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였죠 사유였고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이행 강제금을 때리는 사유였잖아요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허가 쪽에서 제일 나쁜 애들 셋밖에 없어 제일 나쁜 애들 셋밖에 없어요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은 자 뭐 말고 또 누가 누가 있어 이건 제일 나쁜 애 셋이지 자 이렇게 징역벌금 이행강제금 때리는데 이러고도 화가 안풀린 거야 이러도 이쪽이 너무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있어 이렇게도 화가 안풀려가지고 떼로 달려가서 못살기고 국장 시도지사 시공국 떼로 달려가서 못살기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 자 다시 합니다 아 참 공부하기 힘드네 13번 13번은 허가나 변경허받지 않고 계약한 자 변경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2년에 30% 징역벌금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 안했어 이행강제금 때렸어 때렸는데 화가 풀려 안풀려 안풀려 분이 안풀려 그래서 떼로 달려가 국장 시도지사 시공국 떼로 달려가서 못살기고 어떻게 허가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입행할 수 있다 양과로 2번 이 세가지 허가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세가지 중에서 뭐 하려면 허가취소 처분할 땐 청문하래 중개사법도 우리 취소할 땐 청문했잖아 여기도 취소할 땐 청문회라 벌칙 허가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명령 위반했다 1년 이하 징역 처녀벌금 또 때린대 때린데 또 때려 해봐요 뭐라고요 때린데 또 때려 징역벌금 여기 2년 징역벌금 30% 벌금 이행강제금 때렸어 근데 화가 안풀려 때로 달려가서 허가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명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이해가 나면 때린데 또 때려 뭘로 작대기로 1- 자 때린데 또 때려 뭘로 작대기로 작대기 아따 공부하기 힘드네 우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재처분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고생하셨어요 오른쪽에 지가 동향조사는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 친 것만 시험에 나올 확률은 높지 않은데 일단 국토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지가 변동률을 조사하는 거래요 조사해야 되는데 장관은 1년에 한 번이에요 다시 뭐라고 장관은 장관이 바쁘잖아 우리 김현미 장관은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밑에 국장은 한국감정원장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가 동향 토지 거래 상황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원장님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학원 다니거든요 학원 다니는다고 생각하시고 장관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원장님은 한 달에 한 번 원장님은 한 달에 한 번 됐어요 됐고 밑에 시도지사는 뭐 토지 거래 상황 이런 걸 조사라고 되어 있고요 조사하는데 박스는 뭐냐면 박스 안에 국토부 장관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도지사는 다음에 순서대로 지가 동향 토지 거래 상황을 조사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순서대로 조사하래 개황조사 개략적으로 조사한다는 얘기지 지역별은요 지역별로 조사해보고 이상하네 특별 집중한다는 얘기지 특별 집중 조사한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뭐 개지특이라 하거든요 개지특 혹시나 순서 짜맞춰 이렇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뭐라고 외워요 개 지 특 개황조사 지역별 조사 특별 집중 조사 개지특 나온 적 없어요 시험에 자 이렇게 해서 3장을 드디어 다 마쳤어요 꼼꼼하게 지금 다 다뤄본 겁니다 다뤄본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360 360 58쪽 4장 보치과 벌칙 이쪽으로 가겠습니다